백 투 더 바이블, 퀴어 신학은 2단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종교와 진리에 따르면 퀴어 신학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전통적 교회와 기독교 신학에 기생하면서 그 내용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처럼 사도적 보금을 변질시키고 전통적인 신학을 변질시키는 교회의 기생적 2단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신학 원로이자 기독교 학술원 원장 김영환 박사는 퀴어 신학을 본격 비판한 퀴어 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신학에서 이같이 단언하고 있다. 퀴어 신학이 2단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기독교 정통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동성애의 본질이 음란이고 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욕중에 불과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교회가 성을 죄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음란을 악이라고 말씀하신다. 퀴어 신학의 성경해석은 모든 2단들이 성경해석을 하는 것처럼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성경을 꾀에 맞추게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 2단들보다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퀴어 신학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경은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1. 삼손과 들릴라, 다윗과 바세바에서 보듯이 성경은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2. 예수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다. 성경이 삼손이 들릴라에 대하여 한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가. 3. 성경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성경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가. 3. 퀴어 신학은 문맥도 읽지 못하는 분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학이다. 4. 예수님이 사생활하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5.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고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이 될 수가 없다. 2. 성경에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다. 퀴어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다음과 같다고 억지히 주장을 하는 이단이다. 1.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 삼각관계였다. 2.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 관계였다. 3.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였다. 4.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하인은 백부장의 동성애인이었다. 5. 예수는 창녀들이 종교인들보다 먼저 하늘 아래에 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6. 하나님은 남성인 이스라엘에게 여자 옷을 입혀 결혼한다. 7.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여자 역할을 하신 것이다. 8. 예수와 각별히 친밀해서 가슴에 누워 있었던 요한과는 애인 관계였다. 9. 이런 내용들은 퀴어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잘 드러내준다. 9. 저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동성애로 보이고 모든 친밀한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로 보이는 것 같다. 10.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동성애자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10. 세번째 소돔과 고마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10. 에스겔 16장 49절 1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피판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11. 이 구절을 근거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11. 교회가 탐력과 가난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비겁하게도 성문제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다. 12. 소돔 사람들은 손님들과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로시 알기 위한 교제를 방해했다.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그러면 로시 심판을 받아야지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로신 건짐을 받았나. 14.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음란과 동성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15.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보를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14. 예수님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부인하셨다. 14.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14.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족임을 부인하셨다. 15. 또한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15. 휘어신학이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게이부부, 레즈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당화하고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15.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구절들에서 성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5.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16.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1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17. 다섯번째, 교회는 성을 죄악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을 정죄한다. 18.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내 주변 청소년들은 교회로부터 배척되어 자살까지 하게 된다. 19. 사랑은 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동성애 혐오는 죄다 라고 주장한다. 19.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20. 이런 주장은 동성애의 본질이 음란이고 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욕정에 불과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21. 교회가 성을 죄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음란을 악이라고 말씀하신다. 22. 동성애에 빠진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교회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가? 23. 교회가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있나? 24. 동성애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주된 이유는 우울증, 에이즈, 성병, 마약, 허탈감이 거의 대부분이다. 25. 결론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따서 억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형태는 최우신학이 여느 다른 이단들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26.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용납하시는가? 27. 이것은 거꾸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28.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신학 자체가 말해준다. 29. 하나님이 저들을 용납하셨다면 그들의 눈에 성경이 제대로 바르게 보였을 것이다. 30. 퀴여 신학은 저들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31. 동성애자들은 최우신학의 주장이 옳은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확인해 보아야 한다. 31. 그러면 자신들의 오류를 발견할 것이다. 32. 오류를 알고 바른 것을 알게 되면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함께 열릴 것이다. 33. 백투더 바이블 크리스천TV였습니다. 34. 백투더 바이블 크리스천TV 39. 백투더 바이블 크리스천TV 11. 백투더 바이블 크리스천TV 80. 스스로ral 탈출할 것이다. 76. 백투더 바이블 크리스천TV 70. 침대 82. 염떼 창oration 76.ished